사와디TV의 정승혜 선교사입니다. 43년 동안 태국 선교사를 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적응하고 정착한 그 바탕 가운데 태국 선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걸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도 자연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리엔츄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급히 방문해서 한 6-7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무효화된 한국 여권을 다시금 살리는 그 작업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그리고 리엔츄리 비자를 신청을 하러 우리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쨍와타나 정부청사의 이민국을 방문했죠. 정부청사 이민국은 보통 8시에 10지만 일찌과 새삼지 줄을 서가지고 비자도 받고 여러가지 하는데 보통 복잡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한 10시쯤 9시 집에서 한 9시쯤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러면 맥히지 않으면 9시 반 되기 전에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도 연장하던지 리엔츄리도 받던지 이러죠. 이번에는 리엔츄리만 받으러 한 9시 반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깐 줄 서있는 사람이 없죠. 저는 차를 세우니까 집사람이 먼저 서류를 가져와서 키우를 받고 번호표를 받고 리엔츄리 비자를 받는 C코너에 C카운터에 가서 딱 앉아서 기다리니까 다행히 리엔츄리 사물을 보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비자 연장하는데도 나이 먹은 사람을 우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비자 할 때 기분 나쁜 일이 많으세요. 요새는 더군다나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아주 비자 받는데 조금 걸쳐프게는 같이 보입니다. 리엔츄리를 받는데 제가 차 세울 때가 마땅치 않아요. 조금 돌아서 차를 세워 갔는데 그동안에 집사람이 번호를 받았는데 연장자 우대하는 그것 때문에 사무원이 바로 오라고 온 거예요. 지금 그때가 한 4, 5사람 진행되는 판인데 우리는 한 80번 이렇게 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라고 근데 나는 지금 아직 거의 도착 안 했잖아요. 차를 세우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차를 세우고 부득부득 빨리 갔더니 집사람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빨리 오라고 자기는 지금 다 서류가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저기 접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네 남편 어딨냐고 해서 차 세우고 있다니까 오면 빨리 오라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갔어요. 물어볼 것이 가서 그러니까 즉시 이제 그 등록이 되어버리죠. 접수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조금 앉아 있었더니 한 10분도 안 되죠. 벌써 끝났어요. 롯키오라고 그러죠. 그 번호대로 가지 않고 노인들은 일찍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아니 그 저기 비자 내 비자만큼 그 리엔줄이 비자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비자 받을 때는 제가 얘기했지만 45번 창구에 앉는 그 경찰 여자 경찰이 아주 날려놓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까닭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군이 정을 띄는 태국을 정을 띄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리엔줄이 비자를 받는다. 딱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들어가면 새로운 한국 여권을 받아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대사관에 가서 옮겨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두 개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 패스보드하고 새로 나온 패스보드 두 개를 수완납품 이민국 직원에게 제시를 딱 하라. 그러면 거기서 통과시킨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민국의 N2 저기 그 패스보드 변동된 사람 그 비자 이전은 거기에 가서 수석을 밟아서 완전히 하라. 한국에서 패스보드를 받아가지고 그거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민국 직원에 물어봤더니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두 개를 들고만 두르면 거기에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돌았다는 그거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민국에 다시 가서 비자를 받는데 비자 연장하는데 그 옆에 N2가 있잖아. 비자를 연장하는데는 N1인데 N2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편하게 모든 걸 다 알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줄 알고 이러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했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이민국 직원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선교사도 모르고 특유의 특유의 참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참 낙심이 되는데 이번에 리엔출이 비자 받는 데는 얼마나 우대를 받아서 그래도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아시아나를 타고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겠어요. 여권이 두 개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여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죽은 것을 살려내야 되죠. 국적 이탈 신고 국적 회복 신고를 통해서 또 한국 여권을 살려내야 돼. 그러면 한 6개월쯤 걸린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6개월 7개월 한국에 가서 주저앉아 있으려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리엔추리 비자를 받는데 기분 좋았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민국에 갔을 때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디TV의 정승혜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